안녕하세요. 오전 7시 기상청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김지원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5시 30분경에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했는데요. 상륙한 태풍은 바로 소멸하지 않고 내일까지 중국 하얼빈 북동쪽 약 200km 부근 육상으로 이동한 뒤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중심은 우리나라를 지나갔지만 태풍이 끌고 온 다량의 수증기와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자세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메이더 영상을 통해 보시면 현재 황해도 부근에 태풍의 중심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보다는 강한 바람이 주의할 점이었는데요. 현재도 서해안에는 순간적으로 바람이 초속 3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보 발표 현황을 보시면 남부지방에 발효됐던 태풍특보는 해제되었지만 강풍특보와 풍랑특보로 대체된 상태입니다. 오늘 태풍특보는 차차 해제되더라도 서해상에는 순간적으로 바람이 초속 4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4에서 8m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돼 풍랑특보로 대체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특보와 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을 통해 오늘 강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지만 태풍이 끌고 올라온 다량의 수증기와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건조공기가 만나면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보된 강수 분포도를 보시면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다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도, 경북은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북부와 경남,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50에서 150mm의 비가 오겠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은 30에서 80mm,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되어 있지만 태풍을 따라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실제 기온보다 체감하는 온도가 높겠는데요.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 경북을 중심으로는 체감하는 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더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